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이수진입니다. 훅TV 살리고 살리고 오늘이 19탄째입니다.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. 너무 오도방정을 떤다는 주위의 말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점잖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우아하게 느끼하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덧 이제 가을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요즘에는 밤에 자기가 너무 좋죠.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는 전기장판을 지금 켜고 잔답니다. 매점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까닭으로 인해가지고 겨울만 되면 되게 오돌오돌 떨고 막 진짜 옷을 몇 껍을 끼워입어도 굉장히 떠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전기장판을 켜고 자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한혜진 선배님의 사랑아가자라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굉장히 신나고요. 정말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게 춤을 추시면서 우리 한혜진 선배님이 노래를 하죠. 밑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다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십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신나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랫말은 굉장히 순정적입니다.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따라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인데 멜로디나 또는 편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와일드하게 아주 신나게 편곡이 됐죠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막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. 오늘의 살리고 살리고는 신나게 여러분과 즐길 수 있는 노래 한혜진 선배님의 사랑아가자입니다.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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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이 넓은 세상 저 하늘 아래 하나뿐인 그대여 매상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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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가 원한다면 땅끝이라도 하늘끝이라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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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갈 거야 남쪽도 좋아 서쪽도 좋아 동서나 본건 어디라도 좋아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나는 나는 따라갈 거야 사랑아 가자 내 사랑아 가자 너 가고 싶은 대로 사랑아 가자 내 사랑아 가자 발길 가는 대로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라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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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갈 거야 사랑아 사랑아 이 넓은 세상 저 하늘 아래 하나뿐인 그대여 매상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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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가 원한다면 땅끝이라도 하늘끝이라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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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갈 거야 오늘도 좋아 내일도 좋아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나는 나는 따라갈 거야 사랑아 사랑아 가자 내 사랑아 가자 사랑아 가자 내 사랑아 가자 너 가고 싶은 대로 사랑아 가자 내 사랑아 가자 발길 가는 대로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라도 또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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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갈 거야 울어 보지 않고 따라갈 거야 사랑아 사랑아 가자 사랑아 가자